다음 순서는 초대가수 이분은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전국을 누비는 우리 가수입니다 잘생겼지요? 섹시하지요? 오늘 속이 나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겁니다 제가 소개하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강범신을 무대를 모시게요 박수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1.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5.1.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